지비야? 잘나고 이제? 응.. 힘들었지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하자 보고싶다 안녕 안녕 잘 잤어? 응 잘 잤어 어.. 피곤하지 빨리 씻고 학교에서 보자 이따가 만나 안녕 바빠? 나 뭐 달라진거 없어? 머리색 바꿨잖아 너한테 잘 보일라고 바꿨지 이따 약속 잊지 않았지? 보고싶다 금방 갈게 좀 있다가 잊지말고 우리 오늘 뭐 할까? 밥 먹고 카페 갈까? 아니면 영화 볼까? 뭐든 좋으니까 언넝 나와 좀 따봐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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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